둘, 셋! 믿어! 퓨처! 안녕하세요 미래소연입니다! 네 미래소연이 강력 추천하는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을 소개 드립니다 네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은요 이케마치소스케 제이서 오덜빌저 등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만난 영화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불운이 가득한 인생에서 벌어진 우연한 만남으로 함께 여정을 떠난 두 가족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미라클 드라마입니다 보고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옆사람을 꼭 안아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올가을 삶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10월 28일 개봉은 당신을 믿지 않겠지만 CGV에서 만나요 아니기 가고 있어 전달을 일본에서 돌아올다 그 내생 같은 느낌급이 뭐야 엄마 아빠 성녀 좀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갓는 이겨나 다 나를 고마워 그니를 시키는 것들은 내 굳이 주세요 또 그것도 사랑해요